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반에 거의 혼자, 나중에는 같이 시사를 도와주면서 같이 현장에서 마련을 하는데 초반에 거의 촬영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파일 때보다 저만으로 구비가 얘기해주고 해도 혼자 촬영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대사도 엄청 많고, 처음 찍어보니까 카메라 두 대 듣고 좀 빨리 빨리 해야 되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오빠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두 분이랑 같이 촬영을 하면서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웃겨주신 것 같고요? 네, 제가 장관도 많이 뵙고, 약간 오빠 두 분과 약간 친절의 느낌이에요. 틱틱 때면서 되게 잘 챙겨주시는 스타일이 여러 번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잘 촬영하고 있고 뒤로 갈수록 더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우 잘생겼는데... 잘생겼는데...